네, SNS를 통해 공범을 모집해 보험 사기극을 벌인 20대 일당 소식을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SNS를 이용한 범죄 유혹에 20, 30대가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차선을 바꾸는 차량과 일부러 부딪히고, 좁은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도 일부러 부딪히는 차량.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22살 A씨 일당입니다. A씨 일당은 SNS를 통해 공범 29명을 공개 모집했습니다. 이렇게 모인 20대 초반의 공범들은 쉽게 돈을 벌 목적으로 큰 문제의식 없이 보험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마약 범죄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최근 49억 원 상당의 마약을 유통한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유통시켰는데, 구매자 10명 가운데 9명이 20, 30대였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를 통해 20, 30대가 무방비로 범죄에 노출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은 범죄 통계로도 명확히 나타납니다. 지난 5년 동안 인터넷 마약 사범 검거 현황을 보면, 2016년 8,800건에서 지난해에는 1만 2천 건까지 늘었습니다. 5년 새 40%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20대 마약 사범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SNS를 통한 20, 30대 범죄가 늘면서 부산경남경찰청은 최근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사이버 범죄 수사 기능을 점차 강화하고 있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